2차에서 술게임을 하던 와중 19금 송병어 게임으로 수위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왕게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셔버린 저는 잠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잠깐 잠든 사이에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눈을 떴더니 5명에서 옷을 다 벗은 채 성관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핑팀 야디오가 벌써 19회차가 되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게스트들도 있었고 저희끼리 똥꼬쇼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 않을까 오늘의 게스트분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되지? V러브의 아이돌 이 주인님 모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도핑팀 사연 상담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주인님께서 읽어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캣파이트라고 아시나요? 저는 참 특이한 취향을 갖고 있어요 캣파이트라는 장르를 좋아해요 캣파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여자 둘이서 머리채를 잡거나 때리면서 싸우기도 하고 가슴을 서로 맞으며 트래쉬톡을 하기도 하며 짓누르기도 하고 서로 음X매마하며 오르가즘을 먼저 느끼는 사람이 패배하여 상대 여성으로부터 능욕을 받는 그런 느낌의 장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니년 주제에 나대네? 이런 거 아쉽게도 한국은 이런 문화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은 찾아보면 이런 문화가 꽤나 발전돼요 일반인들끼리 대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한국은 거의 없기도 하고 대결 상대를 구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상한 건가 싶기도 하면서도 대결하고 싶은 생각은 불타기도 하고 하루하루 참 고민이 많아요 어떤 날은 이런 취향을 바꿔보고자 노력도 해보고 끊어보기도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심각한 거는 이쪽 세계에 입문한 지 중학교 때부터 약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이쪽으로 상상을 안 하면 물이 안 나올 정도로 캐파에 극도로 중독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저 남진들과 X 할 때도 일반 X면 저만 금방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어서 내기를 하거나 하는 방식도 많이 도전해봤습니다 자기야 나랑 내기 하나 안 할래? 응? 갑자기 내기? 응 응 누가 먼저 오르가슴 느끼나 이런 걸로 대결하자 어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나마 조금씩 풀어왔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네요 어떻게 이런 성적 취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상대를 찾으러 내 카마밖에 없는 커뮤니티에 여자를 찾을 때까지 계속 두들겨봐야 할까요? 여러 번 도전을 해봤는데 대부분 남자애들이 장난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참고로 해외로는 못 나가는 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고 계신 마이너 취향 갖고 있는 분들 다들 힘내세요 좋은 의견들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일반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해서 뭐라고요? 특이하진 않지 않나? 일단 인간 대 인간이라는 거 자체가 그렇게 특이 취향은 아니긴 하죠 사실 이 정도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의 걱정은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를 궁금해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여자끼리 만나는 커뮤니티 가면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런 커뮤니티가 문제는 뭐냐면 함정들이 존나 많아요 제가 가봤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들은 썰로는 어? 어? 아시나요? 그걸 과연이 어찌하시오? 근데 그런 함정 카드는 마이너 장르를 파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좀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문제에 좀 노출이 되는 경우도 많고 진짜 여자인 척 했지만 막상 나가면 또 남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음 만약에 그게 구할 수가 없고 이런 성적 취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실제 행위를 할 때 그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류의 야동을 틀어놓고 한다든가 아니 새XX 가면서 틱타이 타는 장르를 틀어놓고 하라고요? 아니 개 어지러운데 진짜 어쨌든 본인은 그거를 보면서 어느 정도 흥분할 수 있을 테니까 오타쿠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서로 취향을 주고 받으면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이거 하고 싶으니까 나한테 맞춰줘 하고 이제 그 다음날에는 상대방의 취향에 맞춰주고 그런 식으로 보통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어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전남친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캣파이트라는 장르가 여자 남자끼리 싸우는 것도 가능한 거야? 근데 위에 아예 여자 줄이서 머리채를 때리면서 싸운다고 이렇게 아 그러네 그런데 그래 하기야 야 여자랑 남자랑 갑자기 캣파이트 한다고 그러면 그건 진짜 그냥 데이트 폭력이잖아 그냥 자기야 나 오늘 캣파이트 하고 싶어 한 다음에 남자친구 머리털 끄덩이 잡았는데 남자친구 오케이 하고 진짜 턱주갈에 날리면은 개 어지러운데 아 딸따리 문제 아 참고로 첫 번째 문장이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연생 평범한 남성인데 평범하지 않으세요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연생 평범한 남성입니다 제 가장 큰 고민은 첫 야동을 본 이후부터 딸을 존나게 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야동을 비교적 또래 남자애들에 비해서 늦게 접한 고이 2019년 9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이 맞다면 나라에서 야동 사이트를 차단하던 시기였을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였을까요? 갑자기 야동에 대한 관심이 생겨버렸고 이게 큰 고민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늦게 야동을 접한 반동이었는지 저는 매일 딸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미안 아니 그냥 이 새끼 기승전결이 존나 빨라 제가 좀 늦게 치긴 했는데요 치기 시작했어요 매일 졌죠 물론 단순히 매일 딸을 친다라는 거라면 고민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3 때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두 달 동안 매일 딸을 8번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쳤고 아 난 난 프로다 두 달이 되어서야 결국은 제 고추가 아파서 이틀을 쉬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매일 3달을 졌고 손흥을 본 날에는 밤을 새면서 총 12달을 치는 수준 중독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지친 날이더라도 자기 직전에 한번 딸을 치고 자야만 잠을 푹 자는 중독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고3 6월에 그냥 제 손에 의지해서 치는 딸은 벌써 지루해진 건지 새로운 야동 혹은 새로운 자극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지금 도살한 결과는 어째선지 야동은 오직 팬덤 명상이 아니면 자극이 오지 않고 이 방법은 종종 셀프 사전 컨트롤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단했어 이 새끼 이에 그치지 않고 SNS를 통해서 일프를 할 사람을 찾았고 호장 개통까지 해버리는 지정까지 걸었고 일프를 하고 한 달간은 그 일프를 당시를 떠올리지 않으면 X를 못하게 개조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호장에 관련된 건 종종 떠오르지 마죠 X에 관련한 건 심한 경우 하루 2회 최소 2회라는 결과입니다 이 X 횟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호장에 대해서도 떠오르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게 평범한 사람이면 난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아셨죠? 여태까지 딸 좀 줄이라는 이유가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가 맨날 뭐라 그랬어 딸을 치다 보면 점점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평범한 딸로는 만족을 못하게 된다 여성분들은 공감이 가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 남자는 처음 알았을 때 평생 내가 느껴본 적 없는 온몸에 전기 펴지는 짜릿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짜 하루에 일곱 번, 여덟 번? 다 해! 이건 뭐 모든 남자가 솔직히 어느 정도는 공감해 줄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나도 제일 많이 했을 때 하루에 그래도 한 여덟 번? 근데 얘는 그게 오래 가는 거 같아 그렇지! 근데 이 새끼가 웃긴 게 늦게 딸을 배웠어! 그럴 수 있어! 매일 딸을 여덟 번씩 썼어! 그럴 수 있어! 그것도! 근데 갑자기 여기서 후장 개통이 막 앞에서 빌드업 조금 하는가 보더니 자 사장 컨트롤 받았고 일풀 받았고 후장 개통 받았고 끝이 없단 말이야 얘가 근데 스스로 머릿속으로는 늦게 배운 탓인가? 이러고 있다는 게 게 웃기고 저 근데 이 사람 우리 성분인 상담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연 들어왔어! 아 진짜요? 네! 나이도 똑같아서 아마 동일한 사람이 아닌가 아니 그만큼 간절하신 거야 실존 인물이신데 해결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야! 어찌됐든 간에 사회적인 부분을 따지게 돼 얘도 마찬가지로 딸을 너무 좋아하지만 밖에 나가서 치진 않을 거 아니야 막 수업 받다가 갑자기 잠시만요 선생님! 다다다다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이런 욕구를 어느 정도 본인이 중재를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못 한다? 우리 집 단추보다 뇌가 작은 거예요 근데 너가 그것도 못 하고 12연발 막 14연발을 하루자 하루에 막 때리고 있다? 이건 정신 상담을 받아야 될 정도로 정신병에 가까울 수도 있다 저 솔직히 우리 몰래 약간 시스템 상에 업적되는 거 아니야? 13콤보 달성 14콤보 달성 본인 혼자 일기에다가 적을지도 몰라 오늘 15연발 달성 지렸다 이런 거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나를 느낀다 줄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내가 진지하게 병이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이 새끼 지가 평범한 남자인 줄 알아요 평범하지 않아요 너가! 죄송한데 평범한 남자를 대표하는 제가 스스로 빡칠 정도로 화가 나요 너도 안 평범해 평범해 미친놈들 다음 사연은 제목의 헬파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자입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다들 보통 주위 친구들에게 소홀해지잖아요? 저도 그렇게 평범한 연애를 하다가 이별을 하고 주변 친구들과 좀 많이 떨어져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혼자 외롭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학창시절 학원에서 알고 지내던 이성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랑은 예전에 썸비스무리한 짝사랑을 한 적이 있었다가 시간이 흐르고 거리도 멀어져서 간간히 인스타를 통해서만 근황을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녀에게 연락이 온 이유는 동네에서 3대3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남자 자리 한 명이 구멍이 나서 대신 나와줄 수 없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의아해했고 또 갑자기 온 연락이 이런 거라고?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좀 나빴지만 그럼에도 그 친구를 몇 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과 좀 외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저로서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 생각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대망의 미팅날 몇 년 만에 만난 그녀는 기억 속에 제 모습보다도 훨씬 이뻤습니다 여자들 3명은 모두 친구였고 남자들은 다 그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낯가림이 심했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 친구랑만 계속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취기도 오르고 술김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는 커플처럼 짝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차가 끝나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남자 두 분이 다른 지역에서 온 거라 잘 곳이 없어서 다른 여성분이 큰 방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를 그 큰 방에 가서 편하게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2차에서 술게임을 하던 와중 19금 송병어 게임으로 수위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왕게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하기 싫으면 벌쭉 마시면 된다는 말과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찬성을 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와 다른 남자랑 스킨십을 하게 될까봐 많이 노심초사했지만 다행히 그녀는 다른 남자랑 걸릴 때마다 벌쭉을 먹고 저만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나머지 4명은 갈수록 수위를 올렸고 더 이상 술을 먹을 자신이 없어진 저는 아 마침 술이 다 떨어져가니 그만하자 라고 말했고 저희는 영화를 보면서 아침까지 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셔버린 저는 영화를 다같이 고르던 와중 잠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잠깐 잠든 사이에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눈을 떴더니 5명에서 옷을 다 벗은 채 성관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취해서 너나 할 거 없이 서로를 물고 빨고 있었고 저는 차마 일어나진 못했고 눈을 감고 계속 자는 적을 했습니다 그냥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했고 술기운에 정신도 없어서 뭐지 시발? 하고 있을 때 잠깐 실눈을 뜨다가 그 친구와 눈이 마주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못 봤겠지라고 믿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 마무리가 된 후 새벽이 되자 여자들은 모두 갔고 남자들은 방에서 잠들었고 저는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 나갔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잘 들어갔어? 라고 톡을 보냈지만 미안해 라는 답장만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인스타 차단을 했더라고요 저와 그녀의 사이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걸까요? 하룻밤에 일탈로 넘기고 살아야 할까요? 이게 사실 미팅이 아니고 여자애가 오빠 좀 스릴 있게 하고 싶지 않아? 나 학원 댕길 때 나 좋아하는 애 있었는데 걔 불러볼까? 이런 거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소재거리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질문들은 제가 고치진 않았어요 이제 저와 그녀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걸까요? 다시 얘기해드릴까요? 공인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차단 다 됐잖아요 하룻밤에 일탈로 넘기고 살아야 할까요? 본인은 일탈 아니었잖아요 이 거 차단 당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뭘 나는 아무것도 못 봤어 차단 풀어줘 이러면서 연락할 거예요 너무 아쉽다 그때 왜 잤어? 그래 그냥 껴들지 그런 바에는 나였으면 주선주선 옷 챙기고 나갔을 때 눈치 보여서 뭐 할 말이 없다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 고생하셨습니다 짝짝짝짝 네 고생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확답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서로서로 정말 할 거 없을 때 또 돌아와서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show you oh no oh no thank you no oh no oh yeah oh o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